니엄이에 endure 지윤씨, 뱀. Q. 뱀. 야, 현. 뭐야? 뭐, 찌가? 젊어. 뭐야? 지금 퐁니. 뭐야? 돌아가? 돌아올게 돌아올게 나 나와 나 나와 이거? 아 이거 손이 안 돼 되는 건가? 왜 손대는데 누가 이거 아 내가 손대는 안 돼 내 얼굴로 내 얼굴 보겠어 내 얼굴로 내 얼굴 보겠어 어디 나와 돌아올게 스탠딩 안 돼 돌아올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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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리얼라이브TV를 찍기로 했어요 우와 오늘부터 저희가 라이브TV를 찍을건데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수선한데 일단 정리를 해서 팀 소개와 멤버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? 지금 정리? 바로 지금 네 바로 지금 바로 준비해서 해야하는거죠?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인사부터 하면 돼 눈물나 기쁘냐? 기뻐? 정리가 됐으니까 팀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둘 셋 스택트롬 스택트롬 뭐요? 그냥 스택트롬 스택트롬 둘 셋 스택트롬 안녕하세요 스택트롬입니다 저희는 현재 데뷔 이 중인 스택트롬입니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좋은 노래와 좋은HO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의 할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빨리! 아, 네. 저는... 여러분 누구십니까? 네, 저는 팀 내에서 사고뭉치와 비주얼을 맡고 있는 에퍼 김보민이라고 합니다. platform good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기용이 막내 은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팀내에서 메인보커를 맡고 있고 오오오오 improving 네, 저는 팀내에서 메인보커를 맡고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김재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리더와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조교 조민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테트럼에서 래퍼를 맡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화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팀 내에서 버컬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저 친구들의 관리자, 보호자를 맡고 있는 동규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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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리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팀 내에서 랩과 댄스와 천사를 맡고 있는 빌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천사와 빌런? 천사와 빌런? 천사와 빌런? 천사와 빌런? 아, 뭐야. 다음. 네. 저희 다 끝났어요. 네. 저희 다 끝났어요. 팀 멤버 소개는 다 끝났고 이거 의자만 한 번 채워주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이에요.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혹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한씨가 한번 제가요? 네? 드리겠습니다 감작스럽게 제한에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펙트럼 앞으로 많은 할거에요 처음에 네 저희 스펙트럼 앞으로 좋은 음악과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스펙트럼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콩콩이 느리고 그거 밑에 들어 그리고 반석 오징어 먹고싶어요 아 맥콩이 하나 둘 진짜 내가 생각하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! 둘 셋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